언니 아까 승희 언니가 칭찬 많이 했었.. 승희가 재칭찬 많이 했어요? 승희랑 좀 전에 통화했는데 자, 승희가 미미 친구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읊어보세요. 읊어봐 보세요. 어디 한번 제가 미미 친구한테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미미 친구의 폐활량을 극찬하셨어요. 아, 저도 이번에 승희의 그 서가대를 보면서 아, 그 친구의 성량에 굉장히 정말 극찬을 하고 싶어요.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목소리가 다 들려. 아,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. 최약체라고 했다고요? 하... 지금 현승희한테 들을 말은 아닌데 참... 카메라를 안 켠다고? 카메라 켰는데? 승희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어, 배터리가 없네. 키자마자 배터리가 없어요.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. 크기. 크기.